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만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의 AS부터 봐보고 들어갈게요. 지난 살만나주 9월 27일에 소개해주신 보령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이후로 우리 장이 실질적으로 움직인 시간이 약 3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상승률도 3.6%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전략 유지하고 기다려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번 주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반드시 올라야만 하는 한주라고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2차전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전지가 차익실험 매물이라든가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고 반도체도 반등할 건덕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돈들은 나머지 메인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령을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죠. 아무도 안 움직였다. 그냥 월요일하고 수요일 증시를 보면 정말 별로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시장지수가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를 떠나서 제약바이오도 안 움직여 2차전지도 안 움직여 반도체도 안 움직여 아무런 메인 섹터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보령도 제대로 된 매수세 없이 소폭 시장지수에 따라서 밀린 모습인데 그래도 오늘 좀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충분한 종목이고 볼벤 상하단선이 수렴한 상태 게다가 2차전지가 다음주에 마땅히 반등할 포인트가 없어요. 아마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면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럼 2차전지가 다음주 후반부에나 강세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두 개인데 일단 다음주 화요일날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 자금이 몰리고 2차전지의 낙폭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주도주들이 나름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주 화요일날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반등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시장의 자금은 제약바이오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량은 그냥 제가 잡아드린 대로 쭉 끌고 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량 전략 유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만약 제대로 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자금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몰릴 거다 이런 전망 주셨거든요. 다음주 화요일 이후로도 꾸준히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S는 정리해보고요. 그럼 금요일에 살만나주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살만나주는 어떤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사실 조금 원래 저는 오늘 종목을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주 화요일날 결국 반도체 섹터가 부활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반도체 섹터가 부활을 하게 되면 워낙 낙폭이 컸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자금 대부분은 반도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일반적인 중소형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2차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다음주 화요일날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는 제약바이오의 매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적합한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목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 종목이라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까 NC소프트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지금 최근에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AI 산업에 대한 약간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후보가 된 게 메타거든요. 결국 스마트글라스, XR, VR, 메타비전, 애플의 메타비전 등등 그리고 그 안을 구성하는 컨텐츠까지 그럼 그 컨텐츠 관련 중에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덱스터입니다. 게다가 올 12월에 오징어게임2가 상영이 되죠.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오징어게임1에서 덱스터가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2에도 참여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교과서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제가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때 윗고리들을 좀 달았어요. 그럼 이 자리가 241선 아래가 해당 종목의 굉장한 악성 매물대였거든요. 그래서 매번 241선만 오면은 밀리고 오면은 밀리고를 반복했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매물대 위로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때 들어온 사람의 매물대 6,500원, 7,000원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의 악성 매물대는 이번에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241선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 9,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볼벤 상단선도 터치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가격 나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올라가서 반도체 쪽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이 종목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긴 힘들다 보니까 3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볼벤 상단자리 지금 현가죠. 한 7,750원 아래로 해서 1차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7,300원 라인 7,300원 라인 이게 241선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2차 매수 타점으로 잡고요. 3차 매수 타점은 121선인 6,500원 정도 이렇게 3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하시면 설령 61선을 이탈해서 손절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로는 현가 대비한 10% 정도 위인 8,500원 잡아드릴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우선 덱스터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지점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매수 전략은 3분할 매수가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7,750원 그리고 2차적으로 7,300원 그리고 3차적으로 6,500원 선 보시면서 3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원 그리고 2차로는 9,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손절가를 안 잡아주셨어요.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6,300원 라인 이탈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6,300원 이탈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워낙 증시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손절보다는 웬만하면 구간대행을 통해서 다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6,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000원에서 7,300원의 박스권을 당분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일부 비중만 축소하고 나머지는 구간대응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6,300원 이탈 시에 일부 물량 정도는 정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살만나주 텍스터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저희 3분할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금방 들어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